소년들기 소년들기 어떻게 저녁는 거야? 이건 또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안녕하세요, 동혜입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가? 아, 이거구나 오랜만에 라이버를 합니다 내 눈이 이렇게 컸나? 이건 뭐야, 얘 굉장하군요 It's been a long time, hello 오늘 날씨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오늘 같은 날 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운동할 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디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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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많이 만나고 싶은 분들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른여섯 명의 동혜가 있습니다 Yeah V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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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는 저희 오래전부터 같이 해온 매니저 형님의 형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NCT 매니저 팀장님이신데 그분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들 결혼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가 엄청 많고 이건 아닌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거 쟤는 어때요? 저도 매일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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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맛있는 점심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저녁 되세요 안녕 바이